기본 태블릿 제공해지니까 지워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안에 패드를 넣어주고 이 안에 스크립트 소스에서 pager.milock.js 스크립트를 호출하면 pager.3를 가져오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pager.3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방법은 pager.3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 안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pager.3에서 제공하는 클라스와 여러가지 멤버 변수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메소드 클라스들이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오브젝트들이 됩니다 pager.3가 오픈소스라고 처음에 밝혀졌고 pager.3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ger.3는 기본적으로 MIT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사용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조약이 좀 있는데 pager.3의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분적인 허가를 주고 있어요 게임을 브랜딩 할 때는 이제 로고를 트레이드마크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변경에 있어서는 주의해 달라고 나와 있어요 즉 MIT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pager.3를 사용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ager.3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 돌입을 할 건데요 pager.3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컨피그를 요구합니다 이 컨피그는 pager.3에서 제공하는 툴을 기반으로 그 안에 넣을 파라미터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게임의 물리엔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게임의 html로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캔버스를 사용할 것인지 웹지를 사용할 것인지 크기는 얼마만한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타입, 패런츠, 와이드, 헤이트, 피직스, 씬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씬의 경우에는 이제 pager.3 클라스를 그 익스텐드 해 가지고 상속받아 가지고 오버라이드 해서 만드는 형태인데 그것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피그를 선언을 해주고 컴픽 안에 넣을 씬을 선언을 해주면 pager.3 웹게임 하나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그것까지만 할 거예요 컴픽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디 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안에 크립트를 다시 구역을 만들어 줍시다 이 안에 컨피그를 선언을 할 거예요 콘스트 타입의 컨피그런 네임을 변서를 선언을 해주고 이는 타입은 pager.4 오토를 해줍니다 이 타입의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pager.4 오토가 첫 번째고 pager 웹질, pager 캔버스가 있습니다 웹질 형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캔버스 렌딩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parents 는 스킷팩트는 변수긴 한데 캔버스, 캔버스를 구성할 때 그 캔버스의 모모, 그 캔버스를 구성할 때 참조할 레퍼런스를 선언해 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상속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wide wide height는 캔버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고 physics physics가 물리엔진, 어떤 물리엔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케이드를 사용하는데 이 아케이드가 pager3 자체적으로 만든 물리엔진이고요 이 아케이드 말고 또 메터라는 물리엔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물리엔진이 아니라 상용관된 물리엔진을 가져온 건데 대체적으로 아케이드 물리엔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써줍시다 뭔가 오타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씬을 선언을 해 줘야 됩니다 씬 씬의 이름은 제 닉네임을 하겠습니다 씬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씬을 페이저 씬이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익스틴드 해서 그 안에 메소드를 오버라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씬을 선언을 해 줘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트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프리로드, 두 번째로 크리에이트, 세 번째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니티나 올리얼에서 사용하는 게임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조고요 프리로드의 경우에는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로드하는 메소드고요 크리에이트는 로드한 메소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든가 맵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든가 게임의 오브젝트 생성을 맡고 있는 메소드고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주기로 일정한 시간 주기로 어떤 이벤트를 시행할 것인지인데 이게 사용되는 예제는 일정 시간마다 거의 몇 프레임 단위로 어떤 입력이 들어온는지를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입력이 방향키면 이동을 한다거나 점프 안에 끼면 점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몬스터 이동 경로를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씬을 한번 저랑 같이 짜보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으로 변화를 해 주고 이름은 아까 말했다 제 닉네임을 하고 익스텐드 페이저 해주면 페이저 씬을 익스텐드한 커프풍스 00이라는 클래스가 선선이 되고요 씬S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사용하게 될 여러 멤버 변수가 있겠죠 그거는 멤버변서는 어떤 게임을 개발할 거냐에 따라 유동처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꼭 해 줘야 되는 거 프리로드 라는 메소드 그리고 크리에이트 라는 메소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몇 프레임 일정 타임 주기마다 함수를 호출해 주는 업데이트 업데이트의 경우에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필요하는데 한다는 타임 일반다는 타임입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할게요 저희는 프리로드 메소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짤 거예요 set-base-url 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데 웹게임을 만들 때 리소스를 가져올 때 라이브 서버에서 가져오는 이미지만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컬 드라이브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그거는 이미지 있는데 실패를 했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안상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에 있는 이미지만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github이나 gilab 저장고에 넣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html 웹 페이저3를 통해 만든 게임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이미지가 호출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셋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 이 폴더 안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S 폴더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 S 폴더는 캐릭터 이 화살표 핀인지랑 이 화살표 핀인지는 캐릭터 대신 한 거에요 그리고 타일맵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홉 개로 나뉜져 있습니다 총 아홉 개의 타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태 있는 거고요 이러한 타일을 이렇게 번호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0,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이 아홉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 위에부터 0 오른쪽 아래가 9 이런 식으로 0,1,2,3,4,5,6,8 해가지고 이렇게 맵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거 말고도 맵을 사실 이 CSV로 맵을 만든다는 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중에 CSV 파일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에셋을 넣었으면 일단 다시 기페시를 켜고 기페시를 켜서 저희가 작업한 에포지터로 가주신 다음에 스테이스터스 해가지고 저희 작업물 확인을 하시고 ridadd 전부 add 해 주신 다음에 it commit . 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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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기정대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권한을 주고 됐죠 그러면은 푸시가 끝났어요 저희 긴랩 페이지를 보시면은 푸시가 되어있을 거고요 SFI를 보시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불러와야 되요 이상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이미지를 우클릭해 가지고 이 이미지를 새 탭에서 이미지 여기로 하시면은 이 raw data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따라가면은 png 데이터 자체가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를 html로 가져가면은 png 데이터를 png 자체를 쓸 수 있다 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사한 url을 있잖아요 여기 프리로드에 가져와서 disk 모드 set url 바로 열고 파라미터는 url 주소는 받고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s 폴더를 디폴트 폴더를 할 거니까 뒤에 있는 건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s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맵이랑 csv 파일이랑 파일이랑 그 화살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로드를 해 줍니다 disk 모드 이미지 여긴 파라미터로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로드한 이미지의 name 두 번째로 url 기본이 s 폴더였잖아요 저희는 s 폴더가 release url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이름만 넣어 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타일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서 타일맵 png에 url을 넣어주면 돼요 타일맵 png 그 다음에는 this node 타일맵 csv를 가져옵니다 이게 맵을 구성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맵이고 url은 map csv 그 다음에 어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시트를 가져올 거예요 화살표죠 게임에서는 이거 저거를 스프라이트 시트를 모르는데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을 png 형태로 그냥 붙여 놓은 거고 그걸 스프라이트 형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스프라이트 형식의 png는 애니메이션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지고 있는 거죠 스프라이트 시트 name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url 넣어주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png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니까 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잠시만 이것만 찍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wait 16 예를 보시면은 이미지가 4개 있는 겁니다 위로, 맨 왼쪽이 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아래로, 그 다음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애니메이션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6 곱하기 16 이고요 그 한 장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 줘야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로드 함수는 짰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트메소드를 작성할 겁니다 크리에이트메소드는 게임이 주축이 되는 오브젝트라는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오브젝트에 생성에 쓰이는 함수는 make예요 권코드에서는 타일맵만 make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큐멘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라는 것들이 찾아보시면 자신한테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지 않는 오픈소스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은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런 오픈소스를 쓰려면 다큐멘트를 봐야 됩니다 다큐멘트를 보는 습관을 좀 드리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다큐멘트에서는 make가 게임 오브젝트 크리에이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터가 생성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트맵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그래픽, 그룹, 이미지 생성 가능하고요 레이어, 메쉬, 파티클 심지어 파티클도 생성이 가능하네요 타일맵, 타일 스프라이트, 텍스트도 생성이 가능하고 쉐이더, 비디오 등등